국산 장비로 만든 완전 자동화 부두라던 신앙 7부두의 하역 장비 CCTV가 보안이 취약한 중국산으로 드러났는데요. 알고 보니 이 CCTV는 중국산이 아닌 국산인 것처럼 위장한 것은 물론, 국정원으로부터 국산화 권고를 받고도 무시했던 걸로 KN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민재 기자가 단독 보도 이어갑니다. 부두 작업자 없이 실내에서 CCTV를 보고 하역 장비를 조종할 수 있는 완전 자동화 부두인 부산항 신앙 7부두입니다. 3,400억 원을 들여 모든 장비를 국산화 했다더니 보안구역인 항만을 비추는 하역 장비 CCTV 700여 개는 모두 중국산이었습니다. 중국산 CCTV는 촬영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경우가 많아 보안에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 카메라, 중국 제품이 아닌 것처럼 택가리를 한 채 설치됐습니다. CCTV 겉에 적힌 제품은 국내 S사. 하지만 확인 결과 미국 등에서 보안 문제가 제기돼 온 중국 H사 제품이었는데, 국산으로 위장해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브랜드 가리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파는 경우도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중국제다 보니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안에 매우 치약하게 처음부터... 업계 관계자는 보안 인증 제품과 미인증 중국산 제품은 많게는 3, 4배 가까이 가격 차이가 나 저렴한 제품을 사용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부산 항만공사는 보안 당국의 권고도 무시했습니다. 지난해 말, 국정원은 부두 개장을 앞두고 보안 인증을 받은 장비로 교체를 권했지만, 항만공사는 장비 발주, 설치가 관련 규정 시행 전이라며 재설치를 거부했습니다. 부산항 신항 보안에 구멍이 뚫리면서 각국 전략물자 운송 등에도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